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딱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딱 잡았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목격할 때가 있는데 국가가 그렇게 나서게 되면 정말 대책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 선진국가들의 수뇌부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대책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결 국면의 취입니다. 3월 20일 날 유럽연합 EU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중국, 북한,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리아, 남수단 등 6개국의 개인 11명과 4개 단체를 인권유린으로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인권유린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지역의 소수민족인 이슬람, 우이그로족 탄압을 주도한 왕주의정 신장생산건설병단의 당위원회 서기, 청미거우 신장공안국장, 주하이론 전신장위원회 부서기, 왕민산 신장정치법률위원회 서기 등 4명과 신장생산건설병단이란 단체가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좀 더 특이한 그런 단체인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인민해방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특별하게 신장위구르 지역의 정치와 경제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당사자들과 단체에 대한 제재대상은 유럽연합의 입국이 금지되고 유럽연합 내에 소지하고 있는 자산도 모두 다 동결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 속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제재대상에 자금을 대는 것은 일체검지됩니다. 유럽연합국가가 인권과 관련해서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1989년 베이징의 천안문광장 사태 직후에 무기거래를 검지한 것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32년 만에 주어진 유럽연합의 대중국 강경정책입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는 신장지역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정보를 확보했고 그 정보에 기반을 두고 아주 엄정한 정밀작업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만큼 신장지역의 위구르 민족에 대한 인권유린은 그냥 거짓이 아니고 세상의 상식이란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일체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인정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유럽연합에 이어서 미국도 왕징정과 청민거울을 신장지역의 관련 인권유린 사례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제재리스트에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미 주한이론과 왕민사는 미국의 제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리스트에 오르면 EU연합과 마찬가지로 입국이 금지가 되고 미국 내 자산이 다 동결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와 거래도 일체 금지가 됩니다. 영국과 캐나다 역시 유럽연합과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해서 대중제재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미국 제재대상이자 신장지역의 서열 1위인 청지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공상당 서기는 EU와 연국과 캐나다의 제재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서방국가들이 갖고 있는 공통인식은 오랫동안 인권유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내린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제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신장 수용소에 위구로족 100만명 이상을 억류하고 그들에게 고문과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부분들은 많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확인됐고 동시에 현지에 잠입한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선진국가들의 언론사에 목숨을 건 취재에도 크게 힘입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인권이란 가치를 중시해온 영국 정부와 영국의 여러 단체들의 활동이 눈부신 바가 있습니다.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한 각국은 서방국가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미국은 신장지역과 전세계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싸우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의 국가들과 매일 접촉하는 유럽 로드쇼를 진행해 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국의 대응입니다. 중국은 서방국가들이 지적한 신장지역의 위구로족에 대한 인권유리는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페이크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중국의 공상당의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딱 잡아떼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서방선진국가들의 음모다. 모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초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말이. 거대한 벽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꼴이 바로 현재 서방선진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중국이 신장지역에서 위구로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바로 대량학살, 인종말살, 제노사이더의 일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자유민주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중국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서방선진국들과 중국의 갈등은 상당기간 정폭될 것으로 봅니다. 완화될 기미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서방인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을 좀 잘 아는 편입니다. 중국의 역사 전편을 보면 또 특히 중국의 공상당의 그런 사전에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런 국격을 존중해야 된다든지 경제 제재를 취하더라도 무리한 그런 조치를 취해서 안 된다든지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든지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든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든지 이런 보통의 인간들이 지켜야 될 현대사회에서 그런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의식은 중국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은 중국이란 나라 중국 공상당이 자국민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홍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 걸 보면 중국의 수뇌부들이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중국 공상당 수뇌부들에게는 통치에 도움이 되는 것, 당의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이라면 모든 것이 합리화 될 수 있고, 정당화 될 수 있고, 사실이 될 수 있고, 진실이 될 수 있고, 정의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 역사 전편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행보를 걸어온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중국의 인민들이 그렇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지배계층, 공상당의 수뇌부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중국은 수방국가들의 제재에 맞대응하는 형식을 취하고 2021년도, 올해 들어서는 더욱더 강력한 그런 맞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 날 마이클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전임 행정부 시대의 대중 핵심 정책을 관장했던 인사 28명을 제재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중국, 홍콩, 마카오에 입국을 금지하고 이들이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사업을 제재하겠다. 이것이 간접적으로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퇴임 이후의 활동을 제약을 하는 겁니다. 3월 21일 날 EU가 중국 전현직 관료 4명을 제재하자 바로 EU에 속하지는 않지만 영국의 톰 투겐 하드, 영국의 하원 외교위원장 등 현직 의원 7명과 그리고 2명의 전직 위원, 그리고 학자 등 10명에 대해서 곧바로 입국 금지와 중국 내 자산 동결 등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상하원 의원들의 경우에는 영국 정부의 대중 제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신장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장 지역의 위그루즈 처우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인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당 위원들이 중심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단체인 중국 연구그룹, 차이나 리서치그룹과 보수당 인권위원회라는 단체에 대해서도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 문제에 대해서 입 다물라는 이야기인 것. 그것은 바로 중국 공상당이 전 세계 양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당신들 입을 다물어라. 다물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당신들은 중국에 입국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포이자 경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27일 날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캐나다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보복 조치를 더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의 게일 매친 회장과 토니 퍼킨슨 부회장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그런 종교자유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해온 분들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캐나다의회의 마이클 총의원과 하원내 국제인권 관련 소위원회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중국의 요구는 아주 명쾌합니다. 신장 지역의 인권 유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방 국가들의 주장은 모두 다 거짓말이다. 특히 신장 지역의 위구르 쪽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서는 서방 국가들의 모든 보도나 주장이나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고 참을 다 거짓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좌익들의 가장 큰 특징이고 공상당의 특징인 겁니다. 신장 지역 문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당신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언포이자 경고를 한 겁니다. 이처럼 세계는 봐야 홀로 가치의 전쟁, 정의의 전쟁, 사실의 전쟁, 진실의 전쟁에 도입되게 됐습니다. 중국 공상당의 수뇌부들에게 사실이나 진실이나 정의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의 이익이 되면 모든 것은 합리화될 수 있고 그것은 곧바로 사실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 편의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중국 공상당의 수뇌부들에게는 인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권은 중요하겠지만 소수민족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화민족의 패권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은 사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늘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외관은 화려해졌지만 그 속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인간이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인권이 있고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소수를 보호하고 또 진실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자유국가들이 중국이란 나라의 압력하에 공동적으로 그렇게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번져나가게 될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라는 부분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대결구도 과거에 냉전하에서 소련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 힘든 일을 미국과 그 밖의 서방국가들이 당면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